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미스터 츄! 미스터 츄! 입술 위에 츄 다 출발하자 다 모였으니까 다시 빨리 빨리 움직입시다 시간이 없어 다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디귿자 느낌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눠서 한 번 갔다 그려 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뭔가 뛴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뛰는 애들한테 가지 말고 뛰는 애들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 잡아도 되잖아 어 우리는 손으로 잡아도 돼 그러니까 잡고 나서 이렇게 하고 해도 돼 그렇게 제일 베스트야 그럼 쿱스 형이 잡아주는 거야 얘가 잡아야 돼 잡는 건 우선 우지 형이 아이템 하나 남았으니까 우지 형부터 잡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온다는 생각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여기 한 20번은 다시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 우리 이쪽 디귿자랑 이러면 가자 야 이걸 12번 더 해야 이제 야 이거 숨은 거 있어야 돼 야 이거 도망 못 다닐 거 같아 야 이거 도망 못 다닐 거 같아 차량이 안 돼 어딘 숨어야 돼 그러니까 어 이쪽에 2시간 안 돼 2시간 남으면 힘들어 하 차라리 창고를 갈까? 점점 이거 곱퍼 주시면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나한테 소금권이 한 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망칠 수 있어 여기 보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무도 몰라 어디 숨었나? 이럴 때 엄청 형 보니까 이런 창고에는 안 숨어져 있지 형들이 아니 있었어 아까 원우 형도 창고에서 나왔어 창고에 있었어? 호시 형이 진짜 특이한 데 숨었을 거란 말이야 그니까 어쨌든 호시 형 지금 계속 숨고 있잖아 호시 숨어있어 지금 무엇을 먼저 찾을까? 내가 일단 호시 형 숨는 데 찾아볼게 무조건 카메라 옆에 붙어있을 거야 형 우리 저쪽 안쪽까지 안 가봤죠? 안 가봤지 이렇게? 이쪽 가볼래? 없어? 저기도 안 가보긴 했는데 살살 살다 별거 다 해보네요 쥐를 잡으러 다리다니 살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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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잡을 때 감독님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못 봤어요? 근데 건물에서 안 나오는 거 같아 저기? 저 앞에 드론 감독님 혹시 제가 제가 드론 따라갈게요 제가 드론 따라갈게요 드론 나 다음에 이런 차례 있으면 내가 드론 사온다 하하 미스텔 젠틀벤 치역 미스텔 빈디테크 작전이 뭐야? 하하 아임 스트레이트 캠어 랩스 캠어 랩스 오케 아임 라이트 아임 라이트 아임 라이트 와 호시 형이 진짜 특이한 데 숨었을 거란 말이야 약간 진짜 높은 데 이런 데 숨진 않았겠지? 이게 올라와 숨었을 거란 말이야 이런데 안 해 이런데 숨었을 거란 말이야 특이한 데 숨었을 거란 말이야 아 저 일로 가보자 이걸 어떻게 찾냐 카메라 감독님이 계실 거예요 지분 야 이 근처에 있대 야 여기 어딘가 있대 감싸 여기 어딘가 있대 감사 감사 끝에 끝에도 감사 끝에도 절대 없을 거 같지 않아? 차라리 내가 뒤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스터 샘 샘 어 여기 있는 거 맞아? 아 이거 형 내가 아까 다 둘러봤는데 없던데 여기는 그래? 어 없지? 아예 못 봤어? 약간 4분마다 자기 위치 알려주는 GPS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막 뛰어다닐 텐데 아니면 CCTV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 있나?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못해 왜냐면은 소환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다 같이 도망가는 것도 있고 막 탈출 시키는 것도 세 번이나 있어 그래 누구 놓치셨어요? 우리 카메라 감독님은 아니신데 왜? 야 이래 어리셨어요? 누군데요? 아이스쿱스 아이스쿱스? 어? 쿱스 형 쿱스 형 여기 있어요 아 깜짝이야 감독님! 카메라 감독님을 찾아라 내가 저기도 패스됐다 진짜 너무 어렵다 패스되고 있는 거구나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? 30분에 한 번씩인데 한 번에 몇 개가 패스되는지 몰라 아 이거 능력 지금 너무 사려 이거 우리도 좀 능력이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지금 PD님 저희에게도 혜택을 좀 주세요 형 얼른 혜택을 좀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형 아 이게 이거 애들이 숨어있으면 아예 찾지를 못하니까 이게 뭐 힘들어 아니 진짜 못 봤어요 한 번 아까 그 처음 말고 아예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호시 형이면 약간 분장하고 이렇게 쓸 거 같은데 진짜 지금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끼게 해주세요 한 번만 끼게 해주세요 아 참 제발요 진짜 멤버들 오디오 좀 키워주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네 명이 없어 아예 안 들어요 멀리 있다는 뜻이야 애들 다 같이 모여있는 거 같은데 어 내가 보기엔 한 명이 자리 잘 잡고 다 부른 거 같아 너무 자주 알려주는 것도 너무 많이 기입하는 것도 별로니까 오케이 10분 차라리 한 15분에 한 번씩 두 마리 두 마리? 15분에 한 번씩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애들아 어 15분에 한 번씩 뭐 몇 동 근처에 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두 마리를 알려준대 오케이 생각해 응 나 운동할 때 좀 걸어다녀야겠다 가자 슈아야 어 나 이제 쥐가 제일 싫어 아 쥐포 뭐라고 쥐포? 응 쥐포가 진짜 뭘로 만지는 줄 알아? 10동 10동 근처에 쥐를 해소라였습니다 몇 동? 10동? 10동? 10동이랑 어디? 10동 전역 10동 근처에 쥐를 해소라였습니다 8동 10동 22동이니까 저 반대쪽인 것 같은데? 반대쪽 반대쪽 자 나 일로 갈게 어 10동 걔들도 카메라 감독님이 같이 있지 않을까? 10동 10동 8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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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동 야 빨리 와 New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? 여기 안 돼? 여기 안 돼? 여기 안 돼? 우리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 돼? 이거 입구 잘 다 봐봐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을 것 같다! 어? 여기 없어? 아니, 무슨 쥐들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야, 잘해! 너무 잘 쏘는 거야! 너무 잘 쏘는 거야! 애들아, 빨리 와! 아이템 써봐, 빨리! 아이템 써봐! 미안해요, 형! 미안해, 형! 미안해, 조금만 쏠게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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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나다! 쏴 쏴 쏴! 쟤네만 특수의 능력 있나? 우리도 있어야지! 우리 멤버들 밖에 옹영이? 저기요, 옹영이 잡혔다! 저기요, 옹영이 잡혔다! 말해! 어디 있어! 네 동료들은 어디 있어! 너 나한테 협박할 때가 아닐 텐데? 어디 있어! 형은 왜 그 스킬을 안 써? 국민인데? 진짜로 한 시간에? 이 형은 지금 스킬을 안 썼단 말이야! 왜 안 썼을까? 특수 효과가 있으니까! 그러니까! 넌 진짜 살려줘? 어떻게 해! 너 우리 팀 할래? 잠깐만! 잠깐만! 뭔 소리야? 내가 지금 뭐? 배신할 사람을 보여, 지금? 야 근데 나 진짜... 야 승가야 이리 와봐봐! 아 됐어! 승가야 빨리! 아니 야 승가야 너희가 우리 팀을 해야 된다니까? 야 이리 와봐! 한 가지 알려줄게! 뭔데? 너희 지금 곧 죽어! 왜? 그게 비밀이야! It's my secret! 형! 원우 형이! 우리 곧 있으면 다 죽는데! 야 이제 내가 못 뛰어다니겠어! 야 죽여! 야 너희 진짜 한 시간 뒤에 다 죽는다니까? 야 그러니까 죽을래! 죽을래? 진짜 죽을래? 아 그럼 또 한번 가보자 또! 아니 근데 그대로 두고 가도 돼? 내가 있을까? 어? 내가 있을게 그럼 잡아야지 한 명만 아니 아니 두 명 내가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내가 오늘 지키고 있을게 내가 지킬게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내가 아까 PD님 핸드폰을 보는데 형 핸드폰 되게 예쁘다 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카톡을 본 거야 근데 원우 능력이 있었어 뭔데? 내가 봤어 Fever야 Fever? 그게 뭐야? 모르지 아 근데 내 지침은 이거야 게임할 때 Fever면 어 갑자기 피하다가 원래 맞으면 죽는 게임인데 Fever가 안 죽어 맞아도 안 죽는 건지 다 죽일 수도 있고 맞아맞아 반대로 저 형이 Fever를 쓰면 우리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저 형이 Fever로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지금 너는 다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닐까? 싶어 보지 나는 왕대도 카운터 같지?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 이 형들 어디 갔어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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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! 20이다! 동 안에 있다고? 없어 그만 갔겠지? 여기가 22동이야 22동 안 2동 위로 옆에 숨어 있다고 했어 와.. 있다고 알려줘도 못 찾겠어 와.. 이렇게 돼 있구나 왜? 야 이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도 되겠다 어떻게 돼 있는데? 안에 들어가서 옆으로 어때 거기? 없지 숨을 만해? 형! 쥐들이잖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쥐구멍 나와! 원래 위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? 아니야? 갈 수 있어요? 위에 잘 있어? 위에 어떻게 가는데?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나 올라갈래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그치 준형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못 올라갈 것도 없어 발자국 없나? 발자국 없나? 뭔가 분명히 발자국 없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있어! 오케이! 오케이 거기 있을 것 같았어 어쩐지 절대 못 내려가 나 지금 못 내려가 원! 바이 아 수완 썼어 수완? 다시 모여야 돼 우리 아 아 여기 설마 했는데 와 진짜 오즈가 특수 능력을 발동하였습니다 모든 버스터즈들은 본부로 모여주세요 와 진짜 대박이야 뭔가 위에 있을 것 같애네요 오락 안 돼 오즈 형 여기 제가 올라갈 테니까 예 카메라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 아 예 맞아요 애들 또 여기 또 올라오려면은 앉아서 편하게 쉴까요 으악 으응 아 어차피 또 올라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물충 다 맞을 때까지 시간도 걸리니까 네 또 갔다가 또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특수 능력 지금 처음 쓴 거 아닌가? 세 번째 쓴 거예요? 으응 힘들었구나 많이 괜히 진짜 대형 아까 그 발자국이 진짜 그 발자국이 일을 수도 있어 어디 갔다 온 거야? 이 창고 뭐 이렇게 쌓여 있잖아 어 그 위에 있었어 뭐 바로? 우리 이제 그냥 다 위로 올라가야 돼 아까 그 22번 있지? 어 거기 약간 깍두기처럼 돼 있잖아 어 맨 위에 있어 맨 위에 그래서 내가 올라가자마자 하이 소원 하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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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멀지 지금 아니 누가 지금 천막 위에 있다니까 천막 위에 천막 위에 있다고?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야 나랑 가는 사람 여기 어 가자 자 야 이제 진짜 그냥 여기 설마 숨었겠어 하는 거 다 찾아야겠다 야 야 호시는 자니? 야 이 정도면 자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네 내가 22번 위로 올라가자 오지 내려왔겠지 근데 거기에서 내려 저기 올라간다 저렇게 여기 어떻게 올라갔냐 야 우리 설마 올라갈까 했는데 여기 올라갔냐 없어 없어 도망갔지?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래 야 우리가 말한 데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다 22번 어 아까 일부러 옆에 온 거야 지금 여기 위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어 이거 위에 있다고 했었어 여기 있다고 하면 명호가 어? 명호가 있다고 하면 여기야 그리고 여기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었어 여기 잡을게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를 아 어떻게 올라와 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? 여긴 안 올라갔을 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? 여긴 안 올라갔을 거 같은데? 아까 명호가 봤던데 여기를 여기라고? 여긴 올라갔다고? 여긴 올라갔다고?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? 난 딴 데 볼래 교빙이가 먼저 갈게요 내려올 수 있지? 어 아 야 야 우정도 대단하다 진짜 그러나 일단은 감독님이 찾아야 돼요 감독님이 참고 나서 그 조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롤을 찾았어 감이 왔어 이제 갑자기 천막 위에 숨어있을 때 그냥 위쪽 보이지 설마 그건 진짜 야 그건 리얼 쥐다 어 진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리얼 쥐다 진짜 진짜 쥐야 어 지붕 위는 뭐 이런 데 안 가겠지 에이 가셀 수도 있어 승관아 너 왜 거기 있어? 아까 우지 형도 이런 쪽에 있었어 어떻게 올라갔어? 이거 그냥 하나하나 다 타고 현중 10동 앞 천막 22동 옆 천막에 쥐들이 숨어있습니다 야 너네 그렇게까지 숨고 싶었냐?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이거 올라갈 데가 없어 정환아 나 못 올라갈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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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수야 어때? 없어 없어 없어? 없어? 야 우리 이렇게 못 찾을 거면 그냥 가서 앉아있자 중간 박스가 이렇게 위에 있고 여기가 아이가 누워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어 저 천막 붕땅 있는 거 보이지? 어 저기 다 빈 공간이야 이거 아 진짜? 수아야 나와봐 나 올라가 볼게 어? 물감 저기 물감 야 거기 맞대 여기래 그냥 물감이 딱 있거든요 야 여기 여긴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 옆으로 여기 딱 숨어있는 게 문준이 같은데? 그치 하나 둘 셋 야 여기 있다 문준이 있어? 하나 둘 셋 야 여기 있다 문준이 야 여기 있다 문준이 야 반대로 가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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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반대로 아 얘 빠졌어 나갔어 얘 호호호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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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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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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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소 쓸게요 멈춰 10초 동안 10초 동안 10초 동안 5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야 거짓말인 거 같은데? 어? 아 거짓말이야? 야 맞네 야 뭐야 10초 멈추는 게 어딨어 야 거짓말이야 뭐야 잡았어? 울지 마 오 나 계속 부를 거야 도망갈게 내가 보기에는 준희형이 원거리에 살추일 수 있어요 와 거짓말 어디 거짓말할 수가 있어 아 힘들다 아 불지 확인 잡아서 아 부승아 얼굴 불렸어 아니 어디 있었어? 천막 위에 천막 위에 진짜 혼자 안에 위에 천막 안에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 있었어 대단하다 야 얘를 어디 갔어? 나 추워서 저기 있었어 우리가 너무 잘 숨어서 감독님들 위치를 알려주죠 혹시 물이 있어요? 준아 조금 이따 능력 준비해 너는 물 못 먹어 나 아직 능력 안 썼다 너 준비해 선배 나왔을 때 준이 오네 내가 우지음 다 잡으러 갈게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형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못 올라왔어 못 올라오잖아 근데 형 앞이 광하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건드릴 수는 없지 어 뭐야 우지 목소리다 여기 나 얘기했잖아 여기 아 옆에도 있었어 안녕 야 우지야 우리 얼만큼 젖었어? 어? 많이 젖었어 얘가 먼저 형 가져있어 봐 네가 올라가서 나한테 문 젖어 줘 와 진짜 물 없어 애들 많이 불렀어 야 애들 불러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거기 위에 또 있어? 여기 있어 여기 누구 있었어 야 이 뒤놀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와 우지 형 대박이다 우와 우와 다들 열심히 잘 올라왔네 그래 알겠어 다 젖지 않았냐? 아니 위쪽에 하나도 안 젖었어 근데 저렇게 막으면 우리가 열심히 쏠 수밖에 없어 미안해 형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지야? 어 너네 어디서 또 살 수 있잖아 아니 우지 형이 살려고 하는 거니까 야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대 형 형 형 형 진짜 여기서 내가 시간을 끌면은 우리 애들에게 죽음이 없다 우지 형 죽고 싶어 나 쏘지 마 저거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안 죽었지 야 총 있어? 우리 다 여기 내려오래 어? 근데 이거 안 잡혔는데 왜 나와야 되지? 하나 주세요 빨리 이거 이거 총은 솔직히 아웃이잖아요 어? 아 에이 에이 이렇게 되면 너무 너무 잔인하지 야 잡아 우지 형 잡아 에이 막 때린 길이다 내가 또 아 이건 진짜 좀 그렇다 우지야 빨리 와 잡았는데 아 사실 좀 애매해 잡아도 소용없는 거 늦어치기 재탈출 갈게 가 가 가 가 이거 약간 좀 내가 창피했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좀 사거리 해야 되나? 내가 사용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분이 생겼어요 명분이 명분이 생긴다 아니면 명분이 생긴다 아 파티 아 파티 아 파티 디노야, 이리 와, 디노야, 이리 와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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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저런 애들을 잡아야 돼? 디노는 왜 들어올 거야? 가자, 대기실로 들어가 왜? 알아, 알아, 능력 쓴 건 알아 왜? 어? 아니야, 아니야 왜? 아니야? 짠!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니까 뭐 10분간 우리가 능력을 못 쓰는 것 같아 나 너무 찾고 싶어, 지금 승관아, 우리 못 움직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우리, 우리 진홍락하고 있다, 진홍락 아, 진홍락 얼굴에 설레 한 게 아니야 얼굴에 설레 한 게 아니야 나 진짜 죽어 나 죽어 진짜 죽는다니까 와, 못 믿네 나 앉았어, 나 앉았어 나 아니야,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, 원우지 무섭네, 원우지 나 아니야, 우리 성장아 나 상관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